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기에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붕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다같이 함께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으로 기쁨을 전달하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기 전에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스대만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법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 도저히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속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심한 박해속에 흩어질 수밖에 도망가듯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 첫 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 사올이 특이하게도 그 현장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올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대만을 보면서 모욕하고 그 죽음을 마땅한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사올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자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와 감옥에 가두는 이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박해자는 사올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려는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또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기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을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분명히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통해 또 흩어져 있는 이 자들을 통해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해를 피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사마리아 성에서는 빌립을 통해 복음을 선포되었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토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현장에 전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다니던 그 현장에 새로운 전도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현장에 영혼구원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구원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들의 매일 가는 직장이 또 매일 가는 현장이 새로운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가던 곳 매일 갔던 현장이 새로운 현장이 보이고 또 매일 가던 사업장에 전에 보이지 않았던 전도 대상자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기 계신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 또 어려움과 피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복음의 전파로 기회를 삼으시는 그래서 모든 현장에 큰 기쁨이 임하는 기한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스대만의 순교 이후에 목적지가 없이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 아수르 식민지 정책에 따라 이왕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왕인들과 혼인으로 태어난 혼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순수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현장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빌립을 보면 도망가듯이 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아무도 가기 원하지 않는 곳에 빌립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모습을 볼 때 빌립이 당시 얼마나 다급했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이 얼마나 다급한 모습 속에 이 사마리아로 가는 빌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니었다면 빌립은 절대로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이유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까지는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도망간 것처럼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여정을 전도여정 속에 전도여정을 간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고 사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전도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갈 것인데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절대 제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답을 몰라 열두 가지 불신자 상태 방황하며 문제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우리들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 흐름 속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전도자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절대 기준이며 전도자들에게는 영원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떠하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열심으로 선언적인 것에 썩어 없어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고 흑암이 가득하고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처럼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토의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또 저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복음을 전달하는 유일한 전도자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음말 선포하면 오늘 빌립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또 더러운 귀신들이 나아가며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다른 것의 기준이 아닌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며 성도님들의 각자의 현장에 참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현장의 회복에 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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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나 아멘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표현은 빌립의 만에 분명한 권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복음의 말씀은 빌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빌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인들부터 열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를 했습니다. 사마리인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도 이런 복음 전도의 열정을 보이는 빌립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빌립의 사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얻고 귀신들에게 눌린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창세기 3장 그런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저희들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장악한 현장 제약과 저주 속에 있는 현장은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현장에 지속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성에 도망가듯이 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말씀이 사마리아성에 선포되게 하시고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 외에도 영원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여러 인물들의 전도와 선교와 선교에 올인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시대에 살릴 파수망대로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각자의 현장에 파수망대가 되어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하는 망대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2, 3, 7나라 5천 종족 복음하에 사명을 분명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은 나라들이 있어요. 2, 3, 7나라 5천 종족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준비된 그 현장에 영혼과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미션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빌립은 핍박과 환란을 피하려고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느 현장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놓치지 말고 현장에 그리스토를 전파하는 귀한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자 현장에서 복음 전달이 아니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말씀 붙잡고 당당히 현장에 빛을 비추는 최고의 날 되도록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스대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사방 곳곳으로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로 인해 그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큰 위기가 닥친 것 같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았지만 그 상황을 사용하셔 그 박해를 사용하셔서 237나나 오전종족 복음하에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전도자 여러분 이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절대 순정하며 나아가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절대 믿음으로 도전하는 복음으로 기쁨을 전달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